구류센터 4층 매장인 설비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여러 화주들의 상품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입고 출고 그리고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층의 상품 성격에 맞는 설비를 경량력이랑 바프라 박스 등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지하 2층에 위치한 의료 전용 터미널입니다. 저희는 전담 의료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의 의료 화물들이 여기에 모여서 분류를 거친 후 다시 배송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류기는 반자동 분류기고요. 처리 능력은 20만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7개의 인임라인과 6개의 메인라인 그리고 47개의 출구 슈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인원은 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160명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